대치동 최선생님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최용성 매니저님도 주말이 좋죠? 금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고. 네 주말을 사랑하는 직장인이 맞습니다. 그럴게요. 정프로한테 왜 정프로는 월요일이 좋냐고 물어봤더니요. 본인은 일주일을 화금, 목수, 월 이렇게 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오늘 중국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심천시장이 조금 내렸네요. 오늘은 다 파란색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중국시장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오랜만에 조금 깊은 조정이 있는 하루였고요. 아무래도 성장주들 비중이 조금 높은 심천시장이 조정폭은 조금 더 깊었습니다. 상해종합시장은 오늘 0.7% 지수 27포인트 하락에서 3597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심천시장이 1% 이상 하락에서 1.2% 가까운 하락 보였고 항생지수는 0.58% 하락에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성장주들의 하락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시장에는 큰 악재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아무래도 최근 2주간 상해종합시장 기준으로 대략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차액실현매물을 조금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었고 최근에 위안화가 일부 소폭 약세 전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가 좀 있었습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시장에 그렇게 부담을 줄 만한 악재는 없었던 하루였지만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조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조금 중요하다고 봐야 될 뉴스가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미국의 제니 앨런 재무장관과 통화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 나오면서 기대감을 조금 모으는 모습이었고요. 신화통신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련 이슈를 조금 깊게 논의했다고 하고 조금 솔직하게 소통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갈등 일변도로 가다가 올해가 되고 나서는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조금 모이는 모습이고요. 5월 말에도 사실 캐서린타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어 부총리의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5월과 6월 연달아서 미국과 중국이 좀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은 이제 갈등이 부드러워지는 건가 기대감을 모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때 통화하면서 실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할지 서로 사전에 실무제지에 다 얘기하고 그냥 그대로 한번 이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쇼 한번 해주는 거죠. 그렇겠죠. 약간 이것도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굳이 왜 이렇게 어차피 다 중계할 거 아니면 아무튼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쪽이겠죠?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화상통화를 하고 대화의 창고가 열린다는 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는 현상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기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우호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류어 부총리라는 인물이 사실 그 지위 자체가 확고한 인물이다 보니까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의미 있는 이벤트로 해석하는 게 더 다수의견인 상황입니다. 또 어떤 뉴스가 중요했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해서 조금 우호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최근에 중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말로 컨트롤타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롭게 컨트롤타우를 구성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회의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회의 주재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끄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일단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 한정상무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상무위원이라고 하면 중국의 정치들 익숙한 분도 있고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 많은 공산당원이 있지만 그 정점에 이제 7명의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상무위원이라고 하면 정치 서율로 1위부터 7위까지 인물을 말하고 이 한정상무위원이 중국 내에서는 서율로 7위에 굉장히 탑7에 들어간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파워 있는 인물이고요. 국내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 왕위부장이나 류호 부총리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서율로 1위에선 상위에 있는 상무위원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좀 모으고 탄소중립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친환경 관리 이벤트에는 좀 중요한 뉴스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컨트롤타워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반응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전기차나 아니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임 있는 것도 이런 뉴스와 같이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도 컨트롤타워가 없었나 보네요. 이 탄소중립이라는 게 사실 정책적으로 목표가 각보소에 추진하고 있긴 했는데 그걸 모든 부처를 일괄적으로 지시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각 부처의 부처장들도 모였었고 또 상무위원이 나오고 정식국 의원인 류호 부총리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 중요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 주요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별일 수 없었네요, 정말. 네, 사실 오늘 좀 조용한 하루였고요. 시장 조정받았다 보니까 시장에 노이즈가 있는지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상황인데 그렇게 환율 시장에 약간 변동성이 있었던 것 외에는 크게 노이즈는 없었던 상황이라서 단순 차익 실현으로 해석하는 게 더 사수의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하다 보면 지금이 등산로로 치면 어디쯤 있는 건지 꼭대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산하자 이럴 때도 있고 잠깐 쉬어가는 고객길일 수도 있고 계속 오르막길인데 내가 숨차서 쉬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다행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은 언제나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가늠하려고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6월이 이제 초입에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도 영업 현장에서 만난 고객분들의 고민도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상반기 시장이 꽤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최근 시장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에 조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6월이 참 고민이 사실 많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10년이 넘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투자자분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경험적으로는 6월 정도가 되면 보통 특히 상반기가 좋았던 해는 6월 이후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약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시장도 같이 찬바람이 불어버리는 약간 시장이 꺾이는 그런 패턴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지만 보통 상반기에 차익 실현한 매물들 가지고 하반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 요구도 좀 높아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매니저들이나 금융투자업계도 여름이 되면 보통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7월, 8월 여름 휴가 가기 전에 포지션을 비워놓고 가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다 털고 가요?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과거의 패턴이 아니겠지만 증거나 재고나 같은 경우에 여름휴가 가기 전에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여름휴가 갔다 와서 다시 채우거나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도 마음은 편하니까요. 변동성을 좀 피하는 거죠. 잠깐. 휴가는 즐기고 싶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름휴의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도 자신감이 조금 꺾이는 패턴이 많이 나왔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시장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점검해보면 미국 S&P 500 기준으로는 지난 5개월 동안 딱 12%가 올라와서 과거에 10년 평균치가 S&P가 연간으로 15%씩 꼬박꼬박 올라왔거든요. 물론 매년마다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누적으로 보면 연평균 15%의 보상을 돌려줬는데 올해 12% 정도가 5개월 동안 올랐으니까 상반기에는 꽤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함된 포트폴리로는 사실 그 이상 올랐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초에 많이 플레이했던 ETF 중에 하나가 S&P 500 기업 중에서 고배당 기업을 묶어놓은 SPHD라고 해서 고배당 기업 묶어놓은 ETF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ETF는 상반기 최근 5개월 기준으로 한 22% 정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름이? SPHD SPHD 지금 사기에는 늦었죠. 맞습니다. SPHD 그걸로 플레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비중을 많이 늘리면서 시장 대응을 했었고요. 그걸 플레이한다고 하는군요. 이걸 많이 샀다는 의미를 네. 뭐 게임마다 다르게 용어를 쓰긴 하지만 저는 SPHD로 시장 대응을 많이 한 편입니다. 인공지능 업계의 용어인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SPHD 그래서 상반기 사실 보상 자체가 지수 플레이 자체도 SPY가 12% 고배당 포트폴리오가 20% 5개월간의 성과치금은 꽤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 욕구는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주변의 시장에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를 고민해 봤을 때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약간 좀 내리막일 가능성이 높다. 네. 오히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전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하반기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이 무조건 조정이 된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것 없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악재나 다른 게 아니라 많이 올라서 상반기 시장이 올해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달성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른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별로 평이한 정도의 주가 흐름이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는 한 3월달 이때쯤 아니었습니까? 2월달이나. 그런데 그때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었는데 그 이후에 잘 안 오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요. 그냥 그런 건가요? 그런 논리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인 게 만약에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자 다수는 추가 상승할 거라는 걸 베팅을 하게 될 거고요. 상승이 둔화되고 나면 이제 투자자는 재점검을 하게 되겠죠. 이 상승 둔화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될지 하락이 나오게 될지. 그래서 5월부터 세린 메이라는 격언이 있기도 하지만 5월부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나의 계좌가 계속해서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서 6월이 되고 나서도 현지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의문, 불안함, 의무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건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쏠리느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합력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그때그때의 시황과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그냥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라는 걸 요즘 뒤늦게 알고 됩니다.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어느 정도 약간 올라와서 숨차고 다소히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약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는 건데. 네. 일단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상반기 시장은 지나온 시장이니까 저희한테 명확하게 어느 정도 올랐다가 뭐 계측할 수가 있는 거지만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사실 보는 관점에 달라지고 그걸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이 현지 시점에 할 수 있는 건 하반기에 10% 조정해 올 거야 혹은 하반기에 10% 상승해 올 거야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관찰한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우드막스 같은 인물도 지속적으로 조언한 부분이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건 그렇게 효용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중해야 될 건 현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 툴이 심리적 정도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숫자에 기반한 밸류에이션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업데이트된 자료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참고했던 게 삼성증권에서 내보내준 하반기 전략 자료를 조금 보고 왔습니다. 숫자에 대한 점검은 이런 레포트를 통해서 조금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정은 연구원님과 김행관 연구원님을 발간해 주신 자료인데 5월 말 기준 S&P 500 4200포인트 기준으로 하면 올해 실적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보통 포워드 PER 기준으로 현재 21.4배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포워드면 1년입니까? 올해 실적을 반영했을 때 올해 PER로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 실적을 반영하게 되면 그걸 미리 선반영했을 때 21.4배 정도 거래가 된다. 그런데 역사자 평균이 기준을 어디로 잡려했다고 조금 달라지지만 S&P 500이 보통 PER이 17배 내외 정도 거래되고 있는 지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장은 어쨌든 평소 대비해서는 20%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인 거고요. 그래서 본자력과 숫자별수로 정확히 정리해 준 게 2000년 닷컴버블 이후 과거 20년 통계로 봤을 때는 미국 S&P 500 기준 PER 20배 이상에서 참여한 투자자들은 1년간 참여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6%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바꿔서 말하면 PER 20배 이상에 참여한 투자자들 승부로는 좀 저조했다는 거고 확률적으로 먹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이다 지금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직설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현재는 현금 비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다만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나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면 그래도 현재 상승을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참여할 이유는 여전히 있는 약간 양면성이 존재하는 시장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오른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은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한 과거 20년이 현재는 돈도 많이 풀려 있고 유동성 조건이 달라서 과거 20년의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그 말씀도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이 투자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매우 심플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면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PR 20배 이상의 구간은 장기적으로 불리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피하는 걸로 그냥 종료하면 되겠지만 실전의 투자 시장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가격이 고평가되는 구간도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지속되고요. 가격이 저평가받는 구간도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진행되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에 거래된 기간은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시장이 비싸 단위로 시장에서 완전히 나아가 있게 되면 평소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재의 구간에 생각보다 길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리고 특히나 상승의 후반바가 되면 지금처럼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데 그런 불안이 잠재워질 정도의 상승돌리가 시장의 동의를 얻게 되면 과거의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피날레 그러니까 매우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또 신비로 투자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소외받게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시점은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에는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완전히 빠져나가기에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나만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 요즘 고수들도 어렵다. 맞습니다.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대응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다 비우고 현금 갖고 있다가는 또 도적같이 오르고 그러면 마음 쓰라리고 방향성은 안 보이고 밸류에이션은 높다고 하는데 예전과는 또 다르다고 하니 뉴노멀이라고 하니 그냥 하지 말까요? 이제 그 부분이 많이들 투자자들에게 고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업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상의하다 보면 특히나 최근에 고객분들께서 시장에서 완전히 나와서 현금 100%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먼저 주실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상추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투자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건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명확히 인지해야 될 부분은 현재의 시장이 평소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시장인 건 의견이 아닌 사실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우드막스의 좋은 대로를 따르자면 공격적으로 참여해야 될 시장이 있고 방어적으로 참여해야 될 시장이 있는데 현재 시장은 분명히 방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시장인 거고요. 그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면 이미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 변동성에서 대처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좀 공격적이라고 하면 30%로 만족할 거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아마 한 50%는 현금을 확보한 상태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는 그 정도 시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현금을 100% 가져있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게 현재 시장의 상승 추세를 지지할 만한 논리도 시장에 여전히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꼽자면 첫 번째로는 시장의 유동성 환경을 결정하는 연준의 정책의사 결정권자들이나 미국의 행정부의 스탠스가 여전히 시장에 매우 친화적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근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경기 회복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에게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케이스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회복 구간이 적어도 1년 6개월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지속됐었는데 지금은 회복 구간이 벌써 시장이 픽하우스를 얘기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논란도 만만치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상승할 확률 내지는 가능성 느낌과 하락할 확률 가능성 느낌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해보고 상승 아니면 하락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유용한 하나의 툴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고민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헷갈리거나 시장의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는 다수의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한 다음에 그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그것보다 좀 더 방어작이거나 공격작이거나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업 현장에서 만난 투자자분들의 시장 인식은 그래도 적어도 현금 30% 정도 만들어 놓지 않은 인식 정도는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주식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께 그냥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하반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현금을 30% 정도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제안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도 굉장히 쉽게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장 다수의 의견은 하반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인식한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서 제가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은 과거의 경험상 시장 다수의 생각 그대로 시장이 플레이됐던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다수의 생각은 약간 하락 대비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반반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전반적인 심리는 하반기 조정을 대응해서 30% 정도의 현금을 가져가자는 정도의 대응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시장이라는 게 늘 좀 공격스러운 능력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시장 다수의 생각과는 다르게 플레이됐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 하반기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완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나치게 가파른 조정 혹은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또 난이도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요. 현재 하반 경제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게 바이더 딥이라고 해서 시장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대부분은 다 하락을 매수기회로 활용하게 된 지가 굉장히 강한 국면이거든요. 하반이 또 나름 딴딴하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금융투자 역사에서 투자자들의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최근의 기억이 많이 편향되어 있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2020년의 하락이 사실 하락을 매수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강한 인식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큰 교훈을 얻었죠. 하락하면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많기 때문에 만약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하락으로 보기에도 그 하반이 너무 조금 단단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앞으로 인플레가 얼마나 지속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나타날 거고 설마 다시 물가가 내리게 하겠습니까? 다 짧은 기간 안에. 그럼 인플레가 왔을 때 그것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그렇겠죠. 그런 기업들 찾아서 담으면 그냥 간단한 전략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의 약점 내지는 허점은 뭡니까? 그런 거 이미 많이 올랐어입니까? 아니면 고객에게 마음껏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니? 라는 또 뭐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시장 전반의 방어적 논리로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인식이 맞는 것 같고요. 결론은 굉장히 심플하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 대응할 때는 방어적으로 포토벨을 구성하라. 방어적으로 포토벨을 구성하라는 건 성장주와 가치주의 밸런스를 적절히 좋게 구성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라 정도의 조언이 그냥 보편적인 조언이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을 하반기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한 건 사실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현재 시장을 인식하고 거기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라 정도가 현지 시장의 그냥 일반적인 조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 상황만 잠깐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시장 아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유럽 시장 거래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0.2% 정도 국가별로 올라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선물 기준으로 보더라도 나스닥이 한 0.1% 정도 S&P500 0.1% 정도 시장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해서 강보합 정도 분위기입니다. 유가는 계속 잘 오르는 것 같던데 특별한 변수나 생각은 아직 전해주실 말은 없으시겠죠? 원자재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보는 뷰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금속 가격 관련해서도 초강세론자도 있는 반면에 조정 논리도 같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유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은 사실 시장의 논리가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결론을 해드리거나 방향을 예측하고 베팅하고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치동 최선생님 여기까지 점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